구독자님들 도망가진다 빨리 빨리 잡아 또 빨리 달려야지 저기 저기 보이지? 빨리 쫓아가 쫓아가 저기 있잖아 독한이님 저기 있잖아 못 도망가게 빨리 잡아 못 도망가게 타코야키용 타코야키용 타코야키 배달이요 탁! 피자 피자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진짜 좋은 냄새가 나요 다음에 꼭 먹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배달가는 두찜 두찜이에요 챙긴 지 얼마 안 됐대요 짜자잔 친구 집 앞에 배달이 있어서 친구가 커피 사줬어요 잘 마실게 여긴 우주주택 카페입니다 배달이 이쁘다 카페 엄청 다리 너무 예뻐 아 어디 계셨어요? 어디 계셨어요? 아 GS 앞에 라고 하셔서 500원 있던데 아니 아니 잔돈 없어서 잠시만요 드릴게요 왜 같이 찍고 투어가요? 아 아니에요 사야 돼 네 감사합니다 아까 100원 안 드렸죠? 아 네 500원 오 둘 넷 다섯 맛있게 드세요 진짜 아 이리 와 아 이리 와 하여튼 이 거 들어갈게요 아 이리 와 어 이 거 하여튼 이 거 아 이리 와 아 이리 와 아 이리 와 어 이리 와 아 이리 와 아 배달을 점심때 숟가락이랑 국그릇 같은걸 깜빡하면 이렇게 등장해와서 다시 이제 갖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심시간인데 아침에 1시 출근, 원래 7시인데 이제 10시 출근해서 계속 밥풀고 저희도 점심 먹고 또 다시 설거지 다 해주고 여러분 또 힘내세요! 뿅! 배추 식구가 혜창하고 한가지 소세지에 바라만 멸치 안녕하세요 지금 출근길이에요 오늘부터 소주 평일동안 5일 끊기 하려고 합니다 소주만 끊고 배추, 막걸리 정도는 먹을 수 있는데 가볍게 그냥 이런 막걸리는 괜찮잖아요 그래도 소주 한번 끊으면서 정신을 조금 또 먹고 싶어요 그리고 맨 가다듬어 볼게요 전신도 가다듬고 냄분도 가다듬고 칭님 짜는 눈 아니다 누나가 이렇게 웃기는데 웬뤄이 Af-kitts 담아에 꼼짝wand도 멅지않고 네 머리가 너무 많이 났어요 보기 힘들고요 네 머리가 너무 많이 났어요 뭐 음 저번에 구매를 Despair 몇 해 나 wrg 냉동실에 서로가 집중돼 나시도 계속 봐도 되는데 목불 같은 게 없어도 이게 비트 해야 되는데 1시간 안에 있는 땡초로 정확히 먹으면 이게 비트야 6년 만에 건배